신약시대가 됐다고요? 성경을 얼마나 안 보면 기독교인이 그런 망언을 할 수 있죠? 신약시대가 여러분 온 것 같으세요? 신약의 시대는 성경에 써있는데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 안에서 예언을 하고 성령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시대라고 써있는데 지금 그런 시대라고요? 지금 그런 시대 같으세요?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살 것 같으세요? 사바세계 다른 데는 차치하고 교회는 그렇게 살 것 같으세요? 지금 교회 사람들이? 율법대로 살고 있어요 구약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1조 내고 있고 율법 지키고 있어요 율법이 토라에서 성경에 있는 그 계율들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신약시대는 아직 안 왔습니다 신약시대가 오는 게 뭔지 아세요? 그게 요한 게시록이에요 요한 게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 새하늘 새 땅이 열리고 새해루살림이 지상에 내려오고 그게 신약시대예요 오긴 뭘 와요 예수님이 재림해야 와요 실제로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개나리 하나 폈다고 봄이 아니죠 성령 받아서 스스로 자기 내면에서 자칭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성령의 소리를 가지고 자기 삶의 길을 열어갈 수 있을 때 신약시대지 뭐 하라고 했는데 뭐 개율 못 지키지 마라고 뭐 하지 마라고 했는데 천 죽여요 사제들은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제는 또 뭐 신부는 여성은 안 된다 여성 사제는 안 된다 막 이런 다 쓸데없는 거는요 인간들이 만들 룰이에요 하느님이 내려준 율법도 아니에요 심지어 결혼해라 말하지도 않았어요 하느님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들이 만든 그것도 하늘에 준 율법도 아니고 인간이 만든 전통 속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 신약시대에 왔다고요 말도 안 된다 성령 안에서 양심의 율법 양심의 법을 지키는 시대가 신약시대 그게 지난 천국이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진리를 따른다 이 말이 뭐예요 천국이 왔다죠 천국이 뭔데요 영혼육의 세계에서 성령의 진리가 구현된 건데요 우리 마음에서 성령의 진리가 구현되는 그게 천국인데 천국이 지금 왔다고요 지구에 안 왔죠 누가 봐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